오늘 할로윈이라고 그 가게에서 젤리랑 설탕을 좀 주셨거든요 미화 부탁해 미화 부탁돼 거기에 하리보 곰돌이 젤리가 있었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웠죠 열심히 먹고 있었죠 그리고 예린언니가 젤리 실험을 하나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것 좀 봐 이러면서 막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유주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어요 돌발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유주가 갑자기 자기 입에 있던 그 젤리를 예린언니 손에 뱉은거죠 예린언니 손에 뱉은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젤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언니 미화해줘야지 아니 미화할 때는 지금 이쁘게 말하고 있잖아 아 근데 던졌죠? 우리 모두가 되게 아 아름답다 아 근데 근데 이제 뒤에 한 얘기가 더 충격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거 뭐지?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미화언니한테 언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? 그래서 언니가 뭐인 녀석아? 그래가지고 나 그거 언니한테 먹어줄 줄 알았어 아 맞아 아 나도 뱉은게 너무 충격이 생겼어 아니 노 미화해줄게 그 젤리 아주 예뻤어요 근데 진짜 예뻤어요 투명하고 예뻤어요 근데 원래 쌩이는 입에 넣으면 투명해져 투명하고 되게 예뻤어 고마워